여신 이런 걸 네가 더 좋아하잖아. 원조 여신이잖아. 원조 여신. 우리 완전 알지. 사실 약간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났다는 게 드는 게 좀 쉬고 있었잖아. 단체 활동을 좀 쉬고 있는데 그 옛날 영상들이 막 이렇게 조회수가 엄청 치고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이 시대에 예능을 했어야 됐는데 막 이런 댓글들이 뜨는 거야. 규리 여신이. 그래서 나는 진짜 짜증이 나는 게 이제 와서 그러면 뭐 하냐고 그때는 엄청 욕해놓고 여신이라고 그러면 쟤는 왜 이쁜 척하냐, 재수 없다. 막 이래놓고. 그리고 언니가 여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손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이 확실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요. 확실히 영지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확실히 영지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이 딸랑딸랑이 엄청 많아.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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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랑. 규리가 예능다면 좋지? 너무 좋아서 내가 사실 멤버들 중에서 예능을 제일 많이 했잖아. 근데 규리 언니를 보면서 약간 위협감을 느껴? 위협감? 예전에 규리가 어렸을 때 쏘라기 할 때도 이렇게 넘으로 이렇게 예능을 많이 배운다보지? 배울 게 있었어. 아니면 아니야.